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임대공장입니다. 위치 군복시 당정동, 층수 2층, 임대평수 80평, 보증금 3천만원, 임대료 200만원, 전기 30kW, 추천업종은 전자조립 좋습니다. 계단입니다. 화물 승강기입니다. 내부를 둘러보시겠습니다.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 전자조립 적극 추천합니다. 출입문 반대편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물건번호 461번, 461번을 010-9089-894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